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디지몰 링크죠 새로 이벤트 나왔다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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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 일단은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접속을 아 물론 어제 이벤트 나오고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는 접속을 했어요 자 아이고 과자좀 먹자 음 누구나 아 아 아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접속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접속을 거의 안 했거든요 약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귀찮아서 안 했는데 자 뭐 됐고 그런거는 이벤트 새로 나왔으니까 가야죠 기존에 하얀성창 그리고 붉은신창이라고 나왔는데 저번에 제가 부서는 여기서 이게 신창에서 된다는게 붉은신창이 뭔지 몰라서 몰랐는데 이번에 나온 이벤트에서 강해진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알프스 브이드라몬 디오쿠몬 장착시 1.2배로 되어있는데 이게 멀리 돌려보니까 오메가몬도 되더라구요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름 알아왔으니까 설명이 들어가죠 우선 저는 보걸로 하자면은 일단 딱히 뭐 할건 없구요 제 이번 이벤트에서 저는 딱히 참여할건 없고 조각 모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플러스 쓰리까지만 딱 맞는 생각이에요 뭐 콩알몬 21개에서 3성 강화하고 이거 뭐 2성하고 1성 강화 11개짜리 모으고 4성짜리 새로 할거 모아서 길몬이면은 트리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보죠 길모가 있어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돼있더라구요 이런 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검은색 블랙 워가라유 블랙 워가르몬 이런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구요 다음 이벤트에 참여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듀쿠몬 쪽으로 해서 조각으로 재료로 만드는 용도 쓰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라는게 아니라 붉은신창 이벤트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칩이 다 나왔습니다 자 물개승기 붉은신창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거 먼저 보죠 어 붉은신창 특효칩 판매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칩은 하얀신창 하얀성창 칩이랑은 연동이 안돼요 전혀 다른 칩이구요 붉은신창 전용 칩을 사셔야 됩니다 자 저는 사실 이걸 맨 처음에 보고 왜 뜬금없이 물개승기가 나오지 좀 의아했거든요 갑자기 물이 나오니까 다른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나온 붉은신창에서는 듀쿠몬의 진화단계인 진화단계라고 해서 모드체인지라고 하죠 모드체인지인 크림존 모드가 나오는데 듀쿠몬 나오는데 자 눌러보시면 암염계로 나옵니다 암염계 양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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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염계가 불이죠 불 저는 듀쿠몬 자체가 이번에 했던 듀쿠몬이 광망계였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광망계인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듀쿠몬보다 더 광망계처럼 생겼거든요 쟤는 날개도 있고 천사처럼 원래 듀쿠몬이 지소치에서는 바이러스 타입이었죠 성기사인데 바이러스 타입이라는 특이했는데 여기서 광망계라는 새로운 이렇게 상성같은게 생기면서 정말 이미지에 맞게 멋있는 성기사가 됐는데 이번에 천사 모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망계가 아니라 암염계에요 양염계 듀쿠몬을 그다지 흥미가 없었던게 세라피몬이 있으니까 광망계가 있으니까 굳이 뭐 이런걸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양염계몬 굉장히 괜찮네요 굉장히 괜찮고 기존에 있던 디지몬들 강한거 있으면 뭐 뭐 플러스포 리조라모 알보스브리드라몬 오메가몬 그리고 어 칫 가장 잘 쓰는 뭐 세라피모 이런거 다 광망계잖아요 아 광망계잖아요 밖에 있는 디지몬들은 약간 좀 스펙이 낮거나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광망계 좋은게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이런 계열의 상성을 가진 디지몬이 없었는데 잘 나왔네요 사실 제가 다 안써보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물이 잘 통합니다 이 물이 잘 통한다는게 어떤 가장 잘 통하는게 뭐가 있냐면 오메가몬이죠 기존에 제가 오메가몬 보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솔직히 말하면은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피카츄데 여러분이 기대해서 피카츄를 잡았어요 아주 레어하게 잡았어요 막 로가다에서 한 떡갈나무속 같은 데서 5%로 잡았는데 얘가 뭐 전기기술은 하나도 못쓰고 물기술이랑 불기술만 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얘가 오메가몬이 광망계인데 물이랑 불을 쓰니까 근데 이번 이벤트에서 쌍두형으로 강력한 오메가몬이 사용하는 물기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구요 이분은 오메가몬 가지신 분들 강하게 재밌게 이베에 참여할 것 같네요 어 이번 이벤트는 초월위인 황제급이 없습니다 초월급을 클리어하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황제급은 없구요 보통 황제급에서 저번에 이번 이벤트가 여태까지 이벤트랑 많이 다른데 굳이 비슷하자면 황제드라몬 비슷하죠 황제드라몬은 브이몬을 황제급을 줬는데 여기서는 이미 하얀성창에서 초월급을 클리어하면은 황제급에서 황제급에서 나오니까 황제급에서는 메가로라우먼 듀쿠몬 그리고 카우스 듀쿠몬 나왔죠 붉은신창에서는 카우스 듀쿠몬 라던가 듀쿠몬 같은게 안나와요 오로지 크림존모드만 나오고 크림존모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돌려보니까 듀쿠몬 초월에서 평타로 한 120인가 150정도 들어갔을거에요 이번에 크림존모드는 100도 안들어가더라구요 다 99 뭐 90 이렇게 들어가고 커바리스라고 하죠 기술을 쓰는데 데미지도 굉장히 강력하구요 튼튼하고 세고 진짜 듀쿠몬의 진화형이라고 걸맞게 아주 강력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 한글 한국어판 한글판 우리나라판으로 나온 링크즈에서 가장 강한 디지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펙 자체 뭐 이렇게 붙어보니까 되게 세더라구요 이 이벤트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자세히 이렇게 나와있는데 친절하게 자 이거는 뭐 내 랭킹이고 이런식으로 내가 어느 랭킹에 있는지 딱 나와요 3만이라데? 몇번 안 몇번 안돌린거 같은데? 아 이렇게 에 이게 자 보시면은 마치 이게 이벤트가 끝나면 나한테 이걸 줄것처럼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가 있고 보상이 있는 자세히 먼저 보죠 붉은신창에 대해서 나오고 있구요 이거는 솔직히 여기 침 침으로 인해 뭐 강해지는 아 가산되는 효과 이런거 붉은씨 pt 한 마리 장착한 경우 뭐 이런식으로 돼있는 돼있으면은 까 배수가 좀 더 올라가는거죠 1.5배 2배 이런식으로 여러 마리가 있으면은 합살이 돼서 음 초월급이 40포인트를 주니까 호스트 기준으로 그냥 4배가 3번 되면은 뭐 12 12배로 들어가나? 그럼 뭐 한 번에 4배 500포인트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건데 A급 칩을 얻는거 자체도 좀 어렵구요 그렇게 멀리서 만나기 쉽지 않죠 자기가 혼자서 A급 칩 3개를 들고 돌리면 돌리면은 확정이긴 한데 그럴려면은 아무래도 현재도 필요할거 같고 기존 이벤트 참여 이런건 황제드라본이랑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갈리는거는 자세한 획득 포인트 점수 이런거는 포인트를 얻게되면 나오는 보상인데 이것도 황제드라본 비슷하죠 음 보너스 조건이 있네 듀쿠모이나 아브로스 브이드라본으로 하면은 추가 포인트가 생기네요 이건 몰랐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고 가장 중요한건 이번에 보상 참여 방법입니다 랭킹이라는게 생겼어요 저번 황제드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은 맞춰서 얻을 수 있었는데 랭킹 개념이 없었죠 이번에 기존 이벤트 랭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얻게 되는데 전부 얻었을 당시에 여기서는 크림즈 모드 조각이 6개가 나오고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서 최초 보상으로 한개가 더 나와서 이렇게 7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랭킹 보상이라는게 있지 이런식으로 자 들어가시면은 자아 만포인트 이후부터 사천포인트마다 듀쿠몬 조각을 줍니다 이거는 진짜 이번 이벤트에서 뭐 특효칩을 막 해서 노가다를 하면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을거에요 예 뭐 여덟판 돌리면 하나 나오는데 물론 일수가 짧긴 하는데 여덟판 돌리면 하나 나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랭킹 보상이 있으니까요 자 랭킹 보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은 이거에요 1포인트 이상 획득하신 유저 아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저 이거 1만포인트인줄 알았어요 저 1만포인트인줄 알고 이거 아 이거 1만포인트 이상 해야지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 1포인트였네 네 생각하고 있었네요 여태까지 아 이거 누구나 내는거네 자 보상 나옵니다 1위에서 천이 천에서 2천오백이 2천오백이에서 오천이 그리고 오천이 만위 만에서 이만 이만에서 삼만 삼만에서 오만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몇이네요 제가 음 10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디지몬 이벤트 보상이란건 내가 뭐 도전하는걸 떠나서 볼려면은 그걸 봐야죠 지금 유저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봐야되는데 자 크 이게 가장 중요한거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거는 어차피 유저 수에 따라 달리는거기 때문에 랭킹이라는게 자 공지사항을 봅니다 내려요 쭉 내려요 쭉 내리면은 옛날게 나올겁니다 옛날게 나올겁니다 아주 옛날게 안나오네요 내려요 안나오네요 내려요 안나오는군요 여기서 안나오지만 예전에 200만명의 유저가 있어서 이벤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100만명에서 100개 스톤을 주고 200만명에서 50개 스톤을 줬는데 그 이후로 300만명 이벤트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디지몰 링크즈를 플레이하는 유저가 200만명을 넘지 않았다는거고 누적이 누적이 누적을 일단 200만명 이하 300만명 이하구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기 여기저기 들어가 봤어요 검색을 해서 들어가보니까 지금 뭐 아이디 파는사람도 있고 이게 좀 좀 빠지고 있더라구요 노가다 요소가 좀 깊어서 그런지 아무렇지 이게 좀 가급요소가 내가 들어가보니까 흐흑 신경을 안써 몰랐는데 아 좀 좀 과하더라구요 요즘 가을 스팀가을 이벤트에서 어 폴아웃보어 다크소울3 그리고 또 뭐여서 뭐 드래곤볼 제노버스2 뭐 이런 갓겜들이 2만원 내외로 살 수 있는거 뭐 위쳐3 이런것들 2만원 내외인거 생각하면은 많이 좀 과하게 잡은거 같은데 가격대를 사실 이게 스톤이 있어도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해야되는 게임의무요 스톤을 뭐 한 여기서 지금 만약 이 붉은신장 이벤트가 나오고 한 10만원을 현재를 했다 여러분이 그래도 뭐 하루에 몇시간씩 투자를 해서 이벤트 돌아야지 상위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드하게 잡혀있죠 이벤트 일정이 지금 이벤트가 빠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 몇판 안 돌렸을거야 한 네판 다섯판 돌렸나? 근데 지금 어 몇이야 25000이란 말이죠 편하게 그냥 스테미어 들어갈때만 돌려줘도 어 충분히 높게 찍겠네요 4개씩 주네 나 이렇게 받을 줄 몰라서 계산을 안하고 있었는데 다음 랭크 7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4를 만들려면 무조건 21개가 필요합니다 크림존도 21개 필요하고 듀쿠몬 조각도 21개가 필요해요 듀쿠몬을 만들때 21개가 들어가는데 플러스4에서 크림존모드로 모드체인지를 할 때 업그레이드를 또 한 번 할 때 그때 듀쿠몬 조각이 한 번 더 21개가 들어가고 크림존모드 21개가 들어갑니다 오메가몬 만들때 여러분은 뭐 워그레이몬이다 그러면은 메탈그로몬 21개 오메가몬 21개 들어가잖아요 그런식으로 듀쿠몬 조각이 한 번 더 21개가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중요하고요 전 사실 이 이벤트를 요즘 요즘 할게임이 많아서 스팀게임도 좀 늘고 그래서 참여하기가 좀 그런데 보상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위가 1위에서 1000위까지 50개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50개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장은 나중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2500위에서 5000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했으면은 일단은 하얀신창부터 하얀성창? 거기서 이벤트를 참여했으면 21개 있을테고 이번 이벤트에서 또 얻게 되면은 21개 21개에서 충분히 플러스4 크림존모드 나올 만큼 나올거에요 2500개에서 2500위에서 5000위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이정도만 되면은 부지 뭐 계속 노가다를 하시겠다 그런사람들은 이정도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개까지 있어서 크림존모드 두개를 만드는데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모르기 땜에 나중에는 버전업이라는게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예 저는 뭐 올리시는 사람들은 5000위까지만 딱 올려두시면은 많은 보상 얻고 플러스4 크림존모드까지 어... 이번 이벤트가 3일이 끝나죠? 한 10일, 5일쯤 되면은 크림존모드가 돌리는 사람만 돌리니까 사실 이런거는 게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가 좀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스읍 돌리는 사람만 돌리는거 보면 크림존모드가 여러분 한 3번 돌리면 한 번은 만날거에요 음... 이거 되게 세니까 월드 도움도 되겠죠? 나는 이런 암염계 강한게 말고 빛을 줬으면 어둠도 줘야지 뭐... 묘티스몬 이런거 주면 안되나? 베논묘티스몬 마왕몬 이런거 좀 보고싶은데 지금 쿠쥬아몬이 지날이탑으로 나온 쿠쥬아몬이 플러스4가 어...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었는데 스읍 쿠쥬아몬은 좀 약하단 말이죠 그치... 베르제우몬은 진짜 세더라구요 걔가 아니 걔가 뭐 플러스3한 쿠쥬아몬보다 세더라구요 딜이 음... 몸은 약한데 어차데껏? 이번 이벤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5000위까지만 보고 달리시면 된다는거 흐흐흫 물론 달릴 시간이 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스톤같은거 쓰고 뭐 칩 뽑아서 하신 사람들은 한 500이... 500포인트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 포인트가 200포인트거든요 50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거에요 한번 생각하면 한 300포인트? 많으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전적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여러사람들 베르트 5000위까지 아마 난... 음... 칩 투자하면은 들어갈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상한선을 딱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유저수를 좀 높은 단계에서 파악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딱 지금 어느 선까지는 제가 갈 수 있는데 그 거의 넘어가는 데 힘들었다던가 못 넘어가고 있다던가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25,000명에서 이거 지금 200포인트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뭐 디소체... 투기장... 점수로 계산을 하면은 200위하니까 지금... 참... 아마 내 생각에는 한 8,000에서 7,000 정도면은 좀 왔다갔다 할 때 그때쯤에 나면 좀 버거워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유저가 더 적으면은 더 위 점수될 수도 있고 여기다 시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 보상제도에 걸쳐지는 4,500위 정도 그 정도에서 약간 좀 왔다갔다 하는 단계가 그 정도까지 내려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확정적으로 이벤트 참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불그신창 이벤트였고 다음 이벤트는 아직 안 나왔네요 다음 이벤트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이벤트가 될지 전 모르겠어요 아 맞다 물개승기 얘기 안했네 물개승기 이번에 되게 나오는데 이게 있으면은 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특히 듀쿠몬 같은 경우 듀쿠몬은 쌍두형이니까 알파소비드람은 물리형이죠 쌍두형으로 이렇게 스페셜 데미지랑 어택 데미지 둘 다 높으니까 이 물개승기를 했을 때 물개승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물리물 뭐 특수물 이렇게 있는데 뭐가 나오던 듀쿠몬은 세게 막히니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승기를 해도 나는 약간 약간 좀 개승기가 갖고 있으면 물론 훨씬 도움이 되지만 데미지 자체가 약간 낮고 예 개승기 데미지도 좀 많이 낮고 개승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껴주지 않거든요 그냥 디지몬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개승기가 너무 좋은게 있어서 막 내가 하면 아마 혼자서 막 캐리해서 다 잡을 수 있다 그래도 디지몬이 약간 안 맞으면은 뱉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마시구요 진짜 멀틀을 그렇게 많이 안 돌려서 멀틀을 그렇게 많이 안 돌려서 아 요즘 하얘지장 나오고 사실 거의 안 돌렸어요 스테미너도 거의 안 쓰고 이건 돌렸는데 강림캐스트는 돌렸는데 아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강림이 참여를 한 다음에 보상을 받기 전에 게임을 강제 종료를 하면은 이 클리어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랩은 진짜 안 줄어들더라구요 잡은 다음에 클릭을 해서 다음 화면 넘어가면은 그땐 줄어들고 클릭을 안 한 상태에서 닫으면 돼요 그냥 이 프린스콩홈을 죽은 다음에 화내서 그 노란색 상자가 안 나오면은 닫으면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뭐 제재할지도 모르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재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렇게 못 뭐 그렇게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게임이 게임인 것 같진 않은데 나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돌리고 화면 내리기 때문에 얘가 뭘 얻는지 몰라서 눌러봐야 알거든요 그렇게 참여하게 되실 것 같진 않네요 좀 느리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아 디지몬 링크지 각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벤트 새로 나오고 맘에 드는 이벤트 있으면 참여하고 스토리라던가 강한 디지몬들 각성시킨 디지몬들 좀 모아두면서 다음 이벤트 참여하는 각을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니 각성 시켜놓은 디지몬이 지금 몇 마리 있기 때문에 몇 마리 만들었지 내가? 영상 찍을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각성을 막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금 끼고 있는 거 다섯 마리밖에 안 되네 다섯 마리 있는데 여기도 있지 않나? 다섯 마리 있는데 여기서 뭐 갈리는 거 있으면은 얻게 되겠죠 다음 이벤트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번 이벤트 암염계 디지몬이고 굉장히 스펙도 강합니다 암염계 여태까지 갖추기 어려웠던 암염계 암염계를 잡고 양염계 양염계 그니까 아 그냥 불 불인데 여태까지 좀처럼 안 나왔던 불이고 여태까지 나온 모든 지금 디지몬 중에서 우리나라 파는 한글판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좀 뚜까 마져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이벤트 참여해서 얻게 되면은 두구두구 네 디지몬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기 때문에 확담들이 어려운데 이벤트 뭐 랭킹으로 들어가고 지금 유저가 뭐 나중에 뭐 되게 재밌어져서 유저 늘 수도 있잖아요 어 어 두께장 생기 콜러셈 생기 그러면은 지금 적을 때 투자를 해서 강한 거 하나 만들어두면은 두구두구 만족하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이죠 자 그럼 오늘의 링크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별거 한 건 없네요 음 음 그냥 뭐 굳이 말하자면은 이번 링크진은 주쿠림이 그냥 주쿠림 그냥 주쿠몬 보다 이 보드체인지 한 애가 하얀성창보다 붉은신창에 나오는 나이도가 훨씬 높 지만 우리 교환소에서 이렇게 특효칩으로 차이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게 밸런스 짜였다고 생각합니다 에 콜러셈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콜러셈 안 나오는 상태로 게임 망하는 거 아닌지 되게 걱정되는데 언젠간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디지몬 링크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뿅